그러니까 사탄이라기보다는 좀 안쓰러워 내 입장에서는 볼 때 좀 안쓰럽더라고 왜 굳이 저렇게 살아갈까 볼게요 자 일단은 애들 굉장히 좀 이제 그 절약을 강요하고 거기서 또 넘어서서 그 애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그 좀 쇠약해지게 만들 정도로 절약을 강요하는 집안이야 일단 첫 번째로 변기물을 안 내려 이 집은 변기물 안 내려 어떻게 하냐 애가 두 명이야 그러면은 아빠가 오줌마려 잠깐 잠깐 자기 오줌마려 온 사람 오줌마려 온 사람 저요 자기는 어 나 좀 지금 아닌데 아이 그래도 아이 좀만 있어봐 야 너 좀만 참아 아빠 오줌마랄 때가 좀 기다려 해가지고 어 어 신호왔어 신호왔어 해가지고 정말 그 시트콤에나 일어날 법한 옛날에 그 박용규 아저씨 있잖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말고 순풍산부인가마냐 어 야 이 민아 아 진짜 그 아저씨 박용규 아저씨 그 구두새잖아 어 그거 열화판 어 지옥 버전이야 그래서 이 집은 같이 싸 어떤 날은 변기물을 안 내리고 계속 채워도 소변으로 냄새가 나겠지 어 그러다가 이제 똥 마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 똥을 싸야 돼 어 그 위에다 똥을 싸고 그러고 있으면은 아 이제쯤 돼 이때 이때 되겠다 그때 이제 물을 내려서 어 물 아끼는 거지 수도 수도세 아낄내려고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과하면 이게 참 그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을 하고 살아야 된다 전에도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정말 여기는 좀 구질구질 합니다 그리고 어 남편이 경악했던 사건 중에 하나 세탁기 세제통에 수저를 넣어버려 세탁기 세제통에다가 수저랑 젓가락을 좀 넣어놓고 설거지 할 때 어 좀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약할 순 없을까 근데 이제 한 번이었다고 얘기는 하긴 해 와이프 분께서 나는 살다 살다 세탁기 세제통에다가 수저 놓은 거는 난 처음 본다 정말 어 자 씻을 때 이제 그 화장실 있잖아 여기가 이제 입구야 화장실 여기가 입구야 여기가 입구고 들어와갖고 불 꺼놓은 상태로 여기 지금 화장실이 있으면 여기 이제 그 물 빠지는 걸 뭐라 그러지 어 물 빠지는 건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배수구 배수구 배수구가 여기 있어 배수구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머리 쳐박고 어 요 대야에다가 갔다가 이런식으로 이제 세안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얼굴 씻은 그 비눗물 어 얼굴 씻은 비눗물은 크게 오염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 그 상태에서 발까지 같이 씻어줘야 돼 어 그 얼굴 씻고 손 씻은 그 폼클렌징이나 비눗물로 어 거기다 이제 발을 씻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씻었으니까 어 그 상태에서 물 아끼고 있다가 발 다 씻은 걸로 어 배수구에다가 정확하게 조준해 가지고 어 머리카락이 있거나 뭐 이런 좀 그런 잔여물들이 있으면 같이 씻겨 내려보내 라는 그거야 이렇게 씻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그 교도소도 아니래 여러분들 교도소도 아니래 어 근데 이런 집에서 사는 애들이 아직 안 컸어 이제 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막 이래 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자 거기다가 이제 불도 안 켜고 책을 읽어준다 어 핸드폰 그 불빛에 의지 한 채 그 상태에서 이제 불을 안 켜고 누워가지고 애들 책을 읽어주는 거야 요거 시야 요거 시력에 진짜 안 좋아 요거 전기세 조금 아낀다고 led 전기세 요거 조금 아끼는 거지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휴대폰 플래시라이트 켜버리면 이것 때문에 왜 블루라이트가 나왔겠어 블루라이트 필터가 왜 휴대폰에 어 다 기본적으로 돼 있겠어 입증이 됐기 때문이야 어두운 곳에서 모니터를 보거나 핸드폰 화면을 보면은 사람 눈이 마탱이가 가요 예 저도 그래서 원래 시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거의 몽골인급이었어 나 2.0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어 25살 26살 27살까지도 20대 후반까지도 정말 시력이 좋았는데 방음부스에서 불 꺼놓고 오버워치하고 배그하고 그러다가 내가 눈이 이렇게 가버린 거야 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불 켜놓고 컴퓨터 할 걸 그랬어 시력 진짜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어 나 지금 0.4 0.5야 블루라이트는 입증이 안 됐어 헛소리야 그럼 휴대폰 회사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이거 필터 이거는 밝기 조절 이런 거는 눈 시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아 진짜로? 유사 과학이었던 거야? 아 진짜로? 유사 과학이었던 거야? 안과의 상술이었다고 이게? 근데 이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아니라 휴대폰 불빛을 얘기하는 거거든? 어 에이 이거는 그래 블루라이트라는 단어 때문에 저 친구가 지금 약간 어 내가 아는 블루라이트에 대한 그 거는 유사 과학인데? 블루라이트는 사실 과학적으로 시력을 망친다는 입증된 결과가 없어요 코트님 왜 오늘 이슈하면서 자꾸 거짓정 뽑아트리세요?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애초에 논제 자체가 깜깜한 방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무언가를 보는 것 자체가 시야에 시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나는 그걸 얘기한 거잖아 이 상렬의 자식아 근데 이게 얼마나? 내가 되게 큰 실수한 줄 알았네 아프냐에 대한 그런 정량적인 기준이 아직까지 적립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동물 시험에서 블루라이트를 쪄었더니 그 망막에 변성을 일으키는 질환이 생긴다는 그것은 이제 어느정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안 좋다는 거에요 근데 동물의 망막에 급한 상태가 강도 강하다고 해야 되나? 사람의 눈에 감사도 다르겠는데 동물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그럴만한 건 알 수는 없고요 블루라이트가 좋지 않다 너 뒤질래? 너 빼박인데? 야 블루라이트가 사람 눈에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나와있잖아 내가 여기서 안경 얘기했어 안했어? 안경 얘기했어 안했어? 어잇! 안좋대잖아 이거 코트승 아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은 풀영상에 올렸을 때 이게 또 나중에 거센 저항이 오더라고 저런 무식한 성지고 나온 새끼가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안해 과학적으로 지금 내가 나무위키 검색해본 결과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가 들어가있는 안경 렌즈는 사실 시력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라 코트야 제발 어줍잖은 인터넷 잡지식 가지고 설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논제가 뭐야?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의 불빛에 의존한 채 책을 읽어준다 저 행위 자체가 시력에 굉장히 안좋은 행위다 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 클 때도 안좋겠지 간접적으로 이 핸드폰 불빛에 의존한 채 시야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깜깜한 방에서 이거 누구 승이야? 성지고 승이지? 어 자 다음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자 갈게요 자 충격적인 난방비 살다 살다 난방비가 618원이 나와 한겨울에도 난방을 아낀 금쪽이네 그 연탄되는 집보다도 더 싸게 나온 거지 아파트 주거 환경 자체가 겨울에 막 그렇게 춥고 그러진 않으니까 문을 열어놓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했을까? 대단하다 나중에 다 나와 봐봐 이 집안이 생활하는 방식이 나오거든 골 때린다 처음 봤어 나도 자 어 휴지를 안 사 일단은 휴지를 안 사고 물도 밖에서 떠와 어 어 저 산책로 코스 같은 데서 이렇게 약수터 같은 데서 어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 말통 같은 거 가지고 가갖고 거기다가 이제 물 담아 와서 쓴다 이거지 자 남편 얘기하기를 이 집 작하고 빚도 없고 못 사는 편 절대 아니라고 하나하나 다 너무 충격적이다 자 그래서 이 집안에서 자란 이 애 거기다가 웃긴 거는 시스템 에어컨이야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 이거 여름에 안 떼겠지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그 애들 그러면은 찬물에 신나요? 그건 아니고 인덕션 있잖아 인덕션으로 뭔가를 끓여 어 뭔가를 끓여 그래도 이 집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진짜 뭐 저 파이어 스틸 같은 거 가지고 막 집에 막 지푸라기 같은 거 막 모아가지고 막 뭐 뭐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것 마냥 막 이렇게 가지고 불붙이고 그러진 않아 그래도 가스를 쓰기는 써 어 전기는 써 어 그 정도는 한다 이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받진 않았지만 이 집에서 물 데우는 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진짜 대단하더라 인덕션으로 이제 라면을 끓이잖아 인덕션 써보신 분들 아시죠 인덕션 다 쓰고 나서 냄비를 갖다 치우고 나면은 여기 잔여열이 남아있어 근데 그게 꽤나 오래 간다 어 그래가지고 물 있는 그 저 냄비에다가 인덕션 냄비에다가 물을 또 이렇게 밖에서 가지고 온 그 물을 갖다 부어갖고 그걸 데워 잔여열로 그래서 그게 따뜻해져 나중에 좀 지나면은 이제 그걸로 바로 싣는 거야 어 나름 나름 어떤 그 생활의 지혜가 있는 거지 어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 없어 엄마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 없어? 깨끗한 물 쓰고 싶어 나 엄마한테 한번 마음껏 샤워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물 많이 쓰지 말라고 했어 소원이 뭐야?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가족은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철딱선이었고 엄마가 빌런이면은 되려 애가 철들어버려 그 애가 보면은 눈 쪽 봐봐 몇 쪽 어 기미 같은 것도 있고 안 좋아 지금 애가 좀 건들겄어 웃기지 않아? 애가 철없어 그니까 그 집안에서 어떤 쪽이 빌런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인들이 철들어버려 얘 말하는 거 봐봐 엄마가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평범한 가족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가 하는 일거수일투적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야 엄마가 반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면역력은 진짜 강하게 자라겠다 하지만 급식 사춘기와서 쌓인 거 한 번 터지면 한 놈 하늘나라 보낼 수도 있겠다 제가 너무 절약하는 쪽으로만 포커스가 잡히는 게 좀 억울하네요 어떤 게 억울하신대요 아니 제가 절약하는 이것을 확대해석하는 것 같아요 저기 애가 우리 애가 인터뷰에서 엄마 나 따뜻한 물을 시원하게 샤워하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제가 무슨 애한테 사계절 내내 냉수마찰 시키는 줄 아세요? 저도 따뜻한 물을 샤워 시켰다구요 자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머니가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요 애를 따뜻한 물을 시키는 건 당연한 거구요 엄마를 싫어하지 않아요 금쪽이는 사랑도 받고 싶죠 근데 어머니 곁에 가까이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따뜻한 물을 싣고 따뜻한 물을 싣고 싶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엄마는 나보다 물값이 더 중요하겠지 체념하듯 마음을 닫았을 거라구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씻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 아니겠어요? 오늘 금쪽이 처방은 안 드릴게요 최초야 최초 금쪽이 처방을 안 드리고 또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만 고치면 된다 진짜 뭔가 촌철살인 같은 댓글 한 줄이 좀 애의 행복도 절약한 거 같다고 슬프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이렇다 이런 가족이 있더라 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이제 크게 반응을 한 거야 자 일단 이 가족이 금쪽같은 내새끼의 오은영 박사님에게 솔루션을 신청한 이유는 이거야 형제가 밖에서는 사이가 좋은데 집에서는 살벌하게 싸운다 이거야 밖에서는 좋은데 집에서 자꾸 싸운다 근데 걱정만큼 형제들의 싸움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관찰하던 중에 발견한 거야 포커싱이 애들한테 간 게 아니라 가만있어봐 이 집 이상한데? 하고 엄마의 행동에 포커싱이 되는 거지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던 엄마 냄비 탑을 쌌는데 도착한 곳은 화장실 변기 위에 냄비를 두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폭풍량 치질을 하고 냄비에 담긴 것은 따뜻한 물 아까 얘기했지 인덕션에 잔열로 데운 세순물 세안 후에 발 씻고 바닥 청소로 마무리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불 켜면 더 불편해요 다른 가족들은 어떤데요? 예전에 제가 좀 집착을 했죠 애들이 실수로 불을 안 끄면 화를 내고 불을 제가 일일이 끄고 다니긴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아 이거 정말 진짜 다음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친정부모님의 깜짝 방문 오셨어요? 인사하고 옷 정리하다가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쪘 거야? 30년째 버리지 못한 엄마의 속옷 아 왜 이래? 줘 이리 줘 내 거야 내 애장품 아니 여보 아니 내가 뭐 직업이 없어 뭐 내가 뭐 돈 안 갖다 줘? 어? 우리 빚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30년 묵은 빤스를 왜 입고 다녀 여보 절대 못 버리게 합니다 이게 약간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온 그 약간 골동품 수집 증후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 동네에서 그냥 어디 뭐 전봇대 밑에 버려진 거 그런 것들 밥상머리 같은 거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쓸 일도 없는데 집에다가 계속 쳐박아놓는 거 약간 그거랑 나는 동일선상이라고 봐 분명히 이 집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병이야 병 이거 그치 이 집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돼 남편이 아주 그냥 표정이 아우 그냥 질려버린 표정이지 나 우리 식구들한테 불만 있어 뭔데 또 아니 애들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나만 아끼고 있잖아 왜 이렇게 다들 절약하는 태도가 없는 거야 정말 아니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펑펑 쓰는데 엄마가 못 쓰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외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적당히 좀 해라 어? 솔직히 나는 당신 직장도 맘에 안 들어 월급도 쥐꼬리만 해가지고 야 이거 최악의 발언이야 어 그 남편 자존심 사기 하라 그 꺾어버리는 이거 정말 해선 안 되는 발언 쥐꼬리만 한 월급을 가지고 오면서 절약도 안 해준다 하아 자 금쪽이 아버지 말로는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고 왔는데 한 달에 천만원도 못 벌어온다면서 뭐라고 했다고 하심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은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해진 데에는 당신이 천만원을 못 벌어오기 때문이야 인거야 결국 남편 탓인거지 남편 탓으로 돌리는거지 어머니 아무리 알뜰살뜰한게 좋아도 이렇게 애들 보는데 앞에서 또 시댁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들 다 있는 데서 험담까지 해야겠어요 아 그럼 돈 좀 많이 벌어오든지 뭐라도 친구들한테 배워라 그랬잖아 당신 친구들 능력 좋잖아 언제 잘릴지 모를 파리 목숨 야야야야야 너 아무리 내 딸이지만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마 어? 고등학생 때 가정형편이 좀 어려워졌었대 그때 생겼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렇게 된거 같다 근데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냐 계속 저축하고 절약해서 그래서 이 집을 산거래 칭찬할 부분이긴 하지 이 부분은 자 가족들이 전부 잘 준비를 하고 전부 소등을 합니다 자 이제 그때 골 때리는 장면 야야야 둘째야 아빠 쉬한다 둘째 어딨어 둘째 둘째야 왜 아빠 아빠 쉬한다 아 진짜 잠깐 아빠가 나오자마자 화장실 가는 동생 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한테 바통터치 내가 먼저 살래 내가 먼저 그래 하고 아들이 싼 물 그 위에 오줌을 싸갖고 아 한 변기에 두 용변 자 형제들에게 샤워타임이 왔습니다 먼저 씻으러는 금쪽이 세수대야의 물을 받은 뒤에 변기 위에 놓고 세수 시작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했던 그 패턴 그대로 여기서 발까지 다 해결 동생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이쯤되면 제가 좀 걱정되는데 애들 교육적인 지원은 하세요? 예 뭐 웬만하면 해주는데 그리고 우리 애가 축구를 좋아해요 학교 축구팀 입단을 제의받았는데 얘가 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봤을 때 이 힘든 축구팀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어요 그 결정을 누가 하셨죠? 아하 제가요 의지를 밝혔다면은 만약에 금쪽이가 축구팀에서 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의지를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입단 제의 와서 그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그 축구팀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네 핸드폰 플래시라이트 켜놓고 그 상태에서 생 알로에를 갈아서 피부관리도 하고 어둠 속의 움직임 휴대폰 불빛으로 독서하고 있고 어머니 제가 경력이 좀 오래됐잖아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인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피는 걸 여쭤보는 거니까 두루마리 휴지 사세요? 아니요 안 산지 오래된 것 같아요 대본에 아는 거야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어 오은용 박사님은 공공장소에 물을 가져와 쓴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공공재를 개인의 이득으로 사용한다면 도덕적인 돈보기가 안 돼요 애들 앞에서 금쪽이는 장래 희망이 뭐야? 나 축구선수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마음껏 샤워하고 싶어요 물 많이 쓰지 말라고 한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엄마가 왕이야 엄마랑 같이 있을 땐 어때? 무서워 아빠가 보고 싶어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엄마랑 따로 살고 싶어 레전드다 레전드 진짜 야 어떡하냐 이대로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너무 잘못 산 것 같아요 어머니 권략가 인연 네이버 쇼핑 알로에 농장 한국 기준 2kg에 만 원 전기세 618원 막상 노력하려니까 후폭풍이 두려워요 방송 나가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느끼고 이렇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충분히 본인에 대해서 어떤 그 객관화가 생기셨을 거예요 본인도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지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했나? 나는 바뀔 수 있다고 봐 많이 스스로의 모습에 충격받은 듯한 모습이잖아 이 모습 자체가 나도 출연하라고? 내가 왜 금쪽이 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금쪽인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난 자식도 없는데 혈혈단신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코운영으로 솔루션 해주려고 아 내가 솔루션을 좀 해달라고? 코운영으로 써? 아 내 그 가난의 습관이라는 게 이게 참 고치기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그 가난했을 때 진짜 지긋지긋했겠지 그 가난이 그런 거지 아니 근데 나도 약간 가난의 습관이 있어 응 최근에 했던 거는 국수집에 가서 라이프랑 나랑 국수를 시켜서 국수를 먹는데 생각보다 양을 많이 줘 그래가지고 국수를 좀 남겼어 근데 배고픔을 못 참고 거기다가 지지미를 시켰어 아니 지지미 말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고기로 되어있는데 고기 큰 고기 패티처럼 되어있는 그 뭐라 그래야지 그거? 어 떡갈비 같은 느낌이야 떡갈비처럼 생기긴 했는 어 떡갈비처럼 생기긴 했어 어 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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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큰 완자 그거 두 개에 만원이었는데 둘 다 배불러갖고 한 개도 제대로 못 먹고 한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싸달라 그래갖고 집에 갖고 왔지 어 근데 한 입도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 만든 다음에 갖다 버렸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도 그게 사라지지 않더라고 어 언제든지 어 어 어 이거 문제야 식당에서 처리하게끔 더 써야 되는데 어 좀 뭔가 약간 나이 구질구질한 부분은 미용실에서 한 번씩 머리 자르는 게 좀 돈이 아깝 더라고 어 18,000원 21,000원씩 내고 머리 자르는 거 한 번씩 돈 아까울 때가 있어 그리고 음 음 음 그리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좀 아까워 국민연금이 너무 아까워 나중에 내가 60대 돼서 못 받을 것 같은데 계속 어거지로 내야 되잖아 안 내면은 내 통장을 압류시켜버리겠다는데 내야지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안 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 뭐 지방세나 뭐 우리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뭐지? 종합소득세나 종합소득세랑 지방세랑 이런 것들은 낼 거야 그걸 안 내면 이제 상습 체납자가 돼갖고 그 올라가 근데 나는 뭐 다들 알겠지만 성실 납세자로 어 지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좀 국민연금 좀 안 내고 싶어 솔직히 어 뭐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 듯 드디어 제로 아이스크림이 나온다 제로 스크류바 제로 조스바 0칼로리 덜덜덜덜 이거지 풀매서 할게요 스크류바 조스바 둘 다 좋아하는데 일단 스크류바 풀매서 할게요 뒤졌다 나 이제 여름에 방송할 때 입에 계속 물고 있는 거 보여줄게 내가 하루에 스크류바 몇 개씩 먹는지 봐봐 뒤졌다 가격 3천 원 하면 어떡해요 아 근데 가격이 막 3천 원? 네 4칸 안 하면 그러면은 안 먹지 어 제로 아이스크림 졸라 만들기 쉬운 거 아님? 왜 이제 나온 거야 임? 하면서 물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아이스크림은 특유의 그 끈적함이 있어 끈적함이 이렇게 늘어나 늘어지잖아 늘어나잖아 녹은 아이스크림 이렇게 손에 묻으면은 이렇게 쩍쩍 갈라지잖아 끈적끈적하고 근데 이 대체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 어 점성이 없어 대체당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운 거거든 어 0칼로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뭔가 어떤 기술로 만들었겠지 음 아 리트리버가 물을 좋아한다 뭐 그만큼 물을 좋아한다 이런 거네 응 안 봐 기한84가 미용실을 안 가는 이유 도로 잘 하더라고요 역시 나와 생각이 비슷하구만 음 머리 자려고 하기 너무 귀찮음 아 아 군대 가면 게임이랑 너무 달라서 놀라는 무기 총 그거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봐 나는 어 순간에 숨 참고 호흡법이 난 절반은 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0점 음 나도 처음 샀을 때 진짜 떨렸는데 소리가 무지하게 크더라고 K2였어 우리 때는 수류탄도 던졌지 수류탄도 수류탄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 물에다 던지 물에다 던져서 그런지 어 그리고 이제 클레이모아 클레이모아 같은 경우는 어 뭐 실제로 작동하는 거를 보여주지는 않았었어 어 클레이모아 클레이모아 저기 왜 애니메이션 이름 아닌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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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실패해서 삶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취업, 힘냈지만 안되었다 는 테마로 그림을 그렸는데 겨우 책 6권 가지고 뭘 힘냈냐는 거냐 하듯이 교토대학교 학생의 비교자를 올림 현실은 언제나 힘들지 하면서 트위터 답글을 보니 답은 전부 다 발톱을 깎아라 뿐 그러네 발톱이 많이 자랐네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보고 있는 백혈병 아닌가 보다 자리가 좋네 진짜 Zieh 야 슬프다 슬퍼 라이브 잠시만요 아, I love you I love you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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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쁘네 감자탕 먹을 때 호불호 갈리는 부분 이 감자탕의 이거 등골 이걸 안 먹는다는 거야? 이걸 호불호를 갈린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닌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자 이거 못 먹는 사람들은 게이예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듭 강조할게요 이거 못 먹으면 게이가 맞아요 이걸 왜 못 먹어요? 이걸 왜 못 먹어요? 에? 랄프야 내가 보내줬던 오슈 자료 중에 닭 부위 그거 있냐 혹시? 닭 부위요? 내가 너한테 한번 더 보냈을 거야 오슈 관련해 갖고 제가 쓴 거랑 볼게요 어 닭 부위죠 닭 부위 닭 부위 치킨 먹을 때 적절한 비유를 해 주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발골에서 먹는 음식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먹으면 안 되는 혹은 먹는 게 불가능한 그런 건 그런 음식은 그런 부위는 딱 하나 있습니다 닭 부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치킨이라고 검색해봐 아니면 실베에서 딱 얘기해 줄게 이거를 못 먹는 거는 게이가 맞아요 예 자 애초에 이거를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은 어 감자탕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왜냐 자 보통 이 이 뼈가 나왔을 때 요 뼈가 나왔을 때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이 어 아니면 여기도 홈이 있죠 여기다가 젓가락 쑤셔 가지고 줄이 틀듯이 반으로 딱 해야 짜게 지면서 이거를 갈라서 먹겠죠 애초에 이 사람은 감자탕을 먹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어 손으로 짜게건 젓가락으로 쑤셔 갖고 줄이 틀어 갖고 짜게건 짜게 갖고 먹어야 되거든 그 여기 연골이 있으면 그거 앞잎발로 긁어 먹어야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은 10개이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갈비탕을 이딴 식으로 먹지 어떻게 갈비탕을 이딴 식으로 먹지 어떻게 갈비탕 이딴 식으로 먹지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감자탕에 수제비만 맛있다고 먹을 듯 하 브이로 검색해 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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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먹어서 조금 먹기 좀 아 쇼치에 있다 내꺼 시청영상 쇼치에 있겠다 어 자 우리가 이제 발골에서 먹는 음식 중에 치킨이 있죠 치킨에서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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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던 게 있는데 없다잉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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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 흠 흠 흠 흠 흠 흠 안 나오네 흠 흠 이건 아냐 아니고 안 나온다 여러분들 어저께인가 봤던건데 이거거든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쇼츠같은걸 내가 봤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내 뇌가 어제 너무 쇼츠를 많이 봐가지고 약간 좀 팝콘 브레인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찾겠다 어 혹시라도 같은 자료를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실베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 어 음 안나왔나 저거 뭐라그러죠 치킨패? 어 만약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면 알찬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할거에요 오늘은 운동도 했으니까 그래 가볍게 치킨 이 생각날수도 있고 축구경기를 본다면 당연히 치킨이 생각나며 주말에 밀린 드라마를 볼 때도 치킨이 생각나며 치킨 허파? 아냐아냐아냐 안나와 안나와 어 실베겔도 안나와 어 아마 쇼츠 같은데 어 어 그냥 뭐 넘어갑시다 어 저 부위를 뭐라고 하지 근데? 참 치킨 아 개패야? 폐래요 폐 어 개패 어 음 이거야 이거 이건데 요거 대부분의 치킨집에서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내장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는 애초에 닭을 손질할 때 엄청 깊이 있어서 하기가 어렵대 그거에 관련해서 내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먹는 거 아니야 어 이거를 먹는 사람들이 있나 이거는 진짜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 그 비릿한 걸 넘어서서 어 뭐 꼭 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촉촉한 간 먹는 느낌이다 이걸 먹는다고 난 좀 충격적이네 저걸 먹는다고 어 나는 너무 비위상 하던데 닭이 좀 큰 닭같은 경우는 큰 닭같은 경우는 저거 꽤나 커 엄지손톱만의 응 여기 찾았다 다 같이 치킨 먹을 때 눈치 게임 실패하면 먹게 되는 부분 바로 갈비살입니다 이게 뼈를 튀긴 건지 살을 튀긴 건지 먹을 게 진짜 없어요 이래서 계르기라고 하나봐요 근데 이거를 먹다 보면 속에 보이는 까만 거에요 그래 이거 들어본 거 이게 뭐 같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닭내장인 줄 알았는데 닭내장이 맞더라고요 이걸 누가 먹냐고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이것도 씹어 먹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닭의 허파 그러니까 폐인데 다른 내장 가는 다르게 닭의 척추 사이에 숨어있어서 제거가 힘들어 힘들기때문에 이렇게 뼈와 함께 튀겨줍니다 이것만 떼서 먹어 무웨엥 부웨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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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웨엥 부웨엥 아니 이걸 누가 먹어 식감은 돼지 허파랑 선지의 중간쯤 내장튀기에 고소함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찾아서 먹을 정도로 맛있진 않아 나 진짜 개 아재 입맛이구나 홍어도 먹거든 근데 이거 먹는 건 난 도저히 이에 불가 못먹고 난 진짜 입에 들어갔으면은 한번 씹지도 않고 그냥 일단 내 입에서 감지해 이 물컹한 그 식감이 들어오면은 치킨 갈비살 먹다가 저거 입안에 들어갈 때 한 번씩 있거든 절대 안 씹고 그대로 푹 뱉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치킨이 오면 빨리 닭다리 먹자 오우 쉣 아 감자탕에 있는 이 등골이랑은 전혀 다른 건데 크리미하고 국물이랑 같이 섞어갖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는 건데 이거 거기다가 약간 후추랑 그 들깨가루 같은 게 이런데 많이 스며들어 있단 말이야 어? 요런데 이런데 스며들어 있어 같이 끄내갖고 국물이랑 해갖고 이제 그냥 호로록 먹으면은 얼마나 녹진하고 맛있는데 이걸 안 먹는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만 버리는 사람들도 많구나 이거 버린 사람들은 진짜 갈비탕 먹을 자격 없는 거임 골수 골수 골수네 골수 저게 알리랑 테무에서 파는 장신구의 발암물질이 700배가 범벅 돼 있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테무 피부에 많이 닿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알리 테무 거 싸다고 막 구매하면 안 되겠네 피부에 닿고 뭐 입거나 입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음 큰일 나 안 돼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장신구 같은 거 지하철 뭐 그런 매장에서 파는 그런 것들도 다 죄다 중국에서 때운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 제대로 발암물질 검사 이루어졌을까? 어쨌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와갖고 그거 테까리 해갖고 갖다 파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음 뭔가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약간 불편하네 이런 자료는 탕후루 매장들이 지금 줄초상 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진자림씨는 오히려 신이 도운 거 아닐까? 그치? 인정? 잘 되는 집들은 여전히 잘 된다고? 이게 이게 사실 저분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뭐 하나 잘 되면은 나도 이거나 해볼까? 나도?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하는 현대인들이 뭐 하나 잘 되면은 다 그래 어 나도? 해볼까? 나도 땡땡이나 해볼까? 어 나도 BJ나 해볼까? 나도 치킨집이나 해볼까? 어 나도 탕후루집이나 해볼까? 나도 카펜 하나 차려볼까? 나도 땡땡이나 해볼까? 이게 문제라 이거지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떡볶이 탕후루? 흠 흠 별걸 다 탕후루화 시키네 흠 흠 탕후루집이 다시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탕후루로 해야 맛있을까? 더 뭔가 먹고 싶을까? 삼겹살 탕후루 이미 있어요 삼겹살 탕후루 이미 있어요 삼겹살 진요 삼겹살 탕후루 삼겹살 타깡 이제 나와 שה Cafe המenantı 김밥 탕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김밥 탕으로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야 괜찮지 않을까? 그냥 김밥 먹으면 되잖아 김밥에 코팅이 돼 있는 거지 바로 저거 장난이고 사실은 이제 탕으로 할 때 좋은 재료는 내가 봤을 때 감자탕 등골탕으로 이런 것들 안 먹는 것들 이렇게 탕으로 시켜가지고 하면 좋잖아 닭패 탕으로도 괜찮다 이것도 좋아 다 같이 치킨 먹을 때 눈치 게임 실패하면 먹게 되는 부분 바로 갈비살입니다 뼈를 튀긴 건지 살을 튀긴 건지 먹을 게 진짜 없어요 이래서 계르기라고 하나봐요 근데 이거를 먹... 악성 재고 떠리 먹다 보면 속에 보이는 이 까만 거 있죠? 이게 뭐가 뜨세요? 저는 여태까지 닭내장인 줄 알았는데 닭내장이 맞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닭의 허파 그러니까 폐인데 다른 내장 가는 다르게 닭의 척추 사이에 숨어있어서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뼈와 함께 튀겨줍니다 이것만 떼서 먹어봅 이거 그대로 설탕 코팅 묻혀가지고 닭 허파 탕으로 보면 식감은 돼지 허파랑 선지의 중간쯤 되고 진짜? 응 흠 흠 아 쉣 넘어갑시다 흠